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너무 예쁜 두 여성, 여자분이 계신데 제목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Late Mother's Wedding Dress 라고 했는데 Mother, Mom인데요. 앞에 late이 붙었어요. 사람 앞에 late이 붙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데 돌아가신 분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죠. 돌아가신 엄마의 결혼, Wedding Dress입니다. 잘 보니까 이 옷이 바로 여기 이 옷인 것 같아요. 예쁘네요. Who is your favorite person?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You might say it's your mom or dad. 우리 엄마가 좋아요. 우리 아빠가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Here is a heartwarming story for those who love their mother. 자, 여기에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겠죠.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those who love their mother.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가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라는 엄마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In the United States, a four-year-old girl named Nora Davis honored her late mother in a very special way.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살 난 여자아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사진 속의 여자아이가 이름이 Nora Davis라고 하네요. Nora Davis라는 이 여자아이가 유치원생 정도 되겠죠. 돌아가신 엄마를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기렸다는 거죠.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A year ago, 1년 전에 her mother, 즉 Nora의 어머니께서 died of cancer. Die of... 하면은...으로 죽다 라는 표현이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Nora recently had a photo session wearing her mother's wedding dress. 그런데 최근에 이 노라라는 아이가 사진을 이렇게 찍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의 wedding dress를 입은 채로. 우리 아까 봤던 그 사진이죠. She wore her mom's wedding ring and held a bouquet too. 그리고 웨딩 드레스만 입은 게 아니라 엄마의, 글쎄, 네 살 소녀의 손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웨딩 반지를 끼고 부케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The day will last as an unforgettable memory for her. 뭔가 엄마를 기억하면서 엄마가 결혼했을 때 입었던 옷과 이런 장식으로 들고 찍은 사진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이, 그날. 그죠? 이 노라가 이렇게 입을 옷을 입고 사진도 찍고 했던 이 날은 정말 그 노라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unscrambled words below to make a sentence.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shuffle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잘 올바로 해볼까요? 1년 전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순서는 똑같아. 1년 전 먼저 쓰고 그녀의 어머니는 주어 이렇게 가겠죠. A year ago, her mother, 작가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died of cancer. 무슨 cancer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요. 자, number B. 그날은, the last sentence였네요. 그날은 그녀에게 있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that day, the day가 되겠죠. the day will last. 지속이 될 것입니다. 엄마, 으로써 라는 의미가 되겠죠. unforgettable memory for her 라고 해서 unforgettable 하니까 n 이렇게 앞에 써줬네요. 그죠? 그녀에게, 노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오래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블랭크에 넣어 볼까요? 여기 부캐, 아름다운 꽃, 그 부캐가 있는데 vase, 그죠?